안녕하세요. 유한타 증권에서 미디어 레저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CJ E&M의 합병법인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 합병법인의 밸리에이션을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의 2분기 영업이익은 496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23%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합병기일이 7월 1일이었던 관계로 2분기 실적은 예전 CJ O 쇼핑 기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내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전년 동기 CJ O 쇼핑 본사에 발생했던 일회성 이익, 즉 부가세 환입 효과 약 90억 원이 기고로 작용을 하였고 연결 자회사 단에서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CJ HELLO가 감익을 기록한 점에 기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홈쇼핑 자회사의 적자 확대를 제외하면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CJ E&M과 CJ O 쇼핑 안에 합병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합병회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저는 합산 법인 기준으로 약 79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10%가량 하회를 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게 되면 예전 E&M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 옷쇼핑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쪼개보게 되면 미디어 사업부에서 2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미디어 사업부는 E&M의 방송 부문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 73억 원을 기록을 했고 기타가 219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감이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익이 크게 증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커머스는 아시는 대로 이익이 감소했고 영화 부분은 역시 7년의 밤 흥행 부진 효과로 인해서 감소했습니다. 음악 부분은 좋았고요. 헬로는 감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디어와 음악에서 실적이 좋았고요. 커머스, 영화, 헬로 등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보게 되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준의 무난한 실적이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이 좋았던 특히 이 회사의 핵심으로 보여지는 미디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E&M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TV 광고 매출이 10%의 성장을 기록을 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이것은 E&M 채널의 핵심 채널들 예를 들면 TVN, OCN, MNET과 같은 핵심 채널들의 프라임 시간대 광고 단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진행했던 세컨티어 채널들의 리브랜딩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면서 광고가 잘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광고 매출도 38%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광고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사업의 영업이익은 드래곤 제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년도 151억 원에서 올해 2분기 219억 원으로 약 45%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악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음악 부분은 자체 IP 강화에 따른 혹 실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워너원의 앨범 판매량이 64만 장을 돌파했고 기타 여러가지 자체 음반 음원 매출을 합산해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매출액이 29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의익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음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자체 IP 내재화를 통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프로듀스 48라든가 혹은 향후 진행될 빅히트와의 제이비를 통해서 만들 글로벌 아이돌 그룹 등이 내년도 음악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CJ E&M의 합병회사 기준으로 전년과 올해의 실적을 비교한 겁니다. 올해 합병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은 3,333억 원이고요. 이 숫자는 1분기와 2분기의 E&M 숫자를 합친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를 합니다. 목표 주가는 29만 천 원을 제시를 하고요. 목표 주가 29만 천 원은 내년도 P-Multiple 기준으로 18.5배에 해당을 합니다. 이 회사의 성격은 일부는 멀티풀이 낮은 커머스 부분 그리고 또 일부는 멀티풀이 높은 콘텐츠 미디어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타겟 P-R 18.5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CJ O 쇼핑과 CJ E&M의 가치를 단순 합산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CJ O 쇼핑과 E&M 간의 합병 시너지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먼저 O 쇼핑의 기업 가치는 1.75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쇼핑의 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보면 사업 가치와 지분 가치로 볼 수 있는데 지분 가치로는 CJ HELLO 그리고 삼성 생명 가치가 있습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사 예상 순이익 1,260억 원의 타겟 PER 11배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였고요. CJ HELLO 지분 가치는 지난 6개월 평균 시총 7,000억 원의 할인율 25%와 지분율 53%를 적용한 2,900억 원 삼성 생명 지분 가치는 지난 6개월 평균 시총 21.8조 원의 할인율 25%와 지분율 0.5%를 적용한 800억 원을 제시를 합니다. 이를 합쳐 보게 되면 O 쇼핑의 기업 가치는 1.75조 원이 되고요. 다음으로 CJ E&M의 기업 가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사업 기준으로 봤었을 때 CJ E&M의 미디어 사업 가치를 좀 주목을 했는데요. 이 미디어 사업 가치는 방송, 영화, 음악 사업의 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CJ E&M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가치도 있지만 자유사 지분 가치도 드래곤과 넷마블의 지분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를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미디어 사업 가치를 보는 데 있어서 실적은 2018년도 연결 영업이 1,252억 원에서 더블 카운팅이 피하기 위해 드래곤의 영업이 5,179억 원을 제외한 6,173억 원 기준으로 베리에이션을 하셨습니다. 세후 영업이 5,10억 원의 타겟 PER 30배를 적용하게 되면 약 1,5조 원의 가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드래곤과 넷마블의 지분 가치를 더할 건데요. 드래곤은 지난 6개월 평균 시총 2,72조 원의 할인률 25%와 지분율 71%를 적용한 1,45조 원 넷마블은 지난 6개월 평균 시총 12,5조 원의 할인률 25%와 지분율 22%를 적용한 2조 원에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순차익금 4,452억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E&M의 기업가치는 4,61조 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쇼핑과 E&M의 가치를 합산해 보면 합병법인의 기업가치는 약 6,37조 원으로 수산이 되는데요. 이를 주가로 환산해 보면 주당 29만 천 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 주가는 저희의 목표 주가 대비한 20% 정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CJ E&M의 2분기 실적의 세부 내역과 CJ E&M의 밸류 시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